음악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을 맞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들어봤습니다.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제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제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필리핀 한인교계가 각 기관과 단체별로 신년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딸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타지에서 맞이하는 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설 풍경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